자 이윤연님 이윤연님 거요 이름 좀 이상하죠 이윤연 그쵸 자 부담가치 1억 1600 자 맨시티네 그쵸 순수 맨시티구요 자 지금 깔리고 있는 자 이 노래는 모짜르트의 음악이죠 자 이분이 이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깔아 드린겁니다 자 뭘 가면 되나 이거는 0 0 세물 터뜨리고 자 메인은 메인은 크라우치구나 자 0은 제물이구요 메인은 크라우치에요 자 붙이면 300 자 제물부터 갑시다 자 근데 제물이 메인이 좀 비싸지는 않아 내가 볼 때 유튜브가 목적인가 자 유튜브가 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세번 터뜨릴게요 0을 잘못 썼잖아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붙으면 안되는데 cg는 달라가지고 자 붙으면 안되어 터져야 돼 제발 터져 터져 아 부딪히 이럴줄 알았어 내가 부딪히 것 같더라 왜지 느낌이 아 진짜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이상하게 터질 것 같애 아 부딪히 것 같애서 진짜로 아 젠장 이러면 안되는데 자 갑시다 좋아좋아 이번엔 터졌어 후후후후후아 0이니까 0카 만들자 좋다 그래서 0을 골랐나 또 붙었어 야 3프라지 오늘 왜이렇게 붙어 미치겠네 아 저거 저거 두개 붙인 것만 해도 이거 본 본 메인 터트려도 본전은 될 것 같애 봐봐 100 100 180 이잖아 두개 두개 한 170 되죠 180 가까이 되죠 봐봐 이게 두개 합치면 180 안돼 안되죠 자 안되지 내가 만약에 이거 터트려도 저 시청자는 돈 날린게 아니야 인정하죠 자 시청자 본전이어야 돼 터트려도 자 이윤여건이니까 좀 기다릴께요 저기 주인이 지금 저거 걸렸네 블라인드 아 뚜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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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민대님 자 다들 늦게오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다들 아시죠 빨랑 눌러주세요 자 블라인드 너무 길어 아 저거 언제 풀리나 빰빰빰빰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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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클래식이 좋아 아 그래 고마워요 자 이윤여님이 지금 기다려달라고 카톡 왔어요 제발 기다려달라고 엄청 떨어졌어요 다들 엄청 떨어졌죠 저도 엄청 떨어졌어요 전설 있는 사람이 엄청 떨어졌어요 전설 있는 사람들 엄청 떨어졌어 나도 지금 있는 돈으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며칠 뒤면 시댁 또 폭락할거에요 전설 그때 나도 좀 몇 개 살라고 지금 예상해놓은 선수가 있어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아니 이분이 뭐 이렇게 어려워 길어 이분이 이렇게 길었어 야씨 아니 여자친구랑 뽀뽀할때 이분은 후딱 가더만 자 풀렸다 풀렸다 자 이윤여님 다시 얘기할게 잘 봐요 자 이거 두개 합치면 150이잖아 근데 내가 자 봐봐 잼을 붙인게 잼을 붙인게 180이야 그쵸? 잼을 붙인게 180이야 이거 터뜨려도 손해가 아니야 인정하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음악 바꿔서 갈게요 강하니까 가봅시다 자 갑시다 붙여서 유튜브에 올려갑시다 자 키만 겁나 큰 선수죠 그냥 싸움 그렇게 잘하지 않은데 인기가 또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지 피네트로fter시에 운 hotter 있으면 이렇게 쩔었을 텐데 자 갑시다 ARRU RENYIEOD 자 오틴갈게요 FAST 오 긴장되는데 FAST FAST HAND 10 2 2 2 3 2 2 아 아우 젠장 아우 젠장 아 아깝다 아 아까워 나한테 붕신이라고 해서 초코가 괜찮아 우리 터졌지만 지금 봐봐 자 0은 0이 0 살렸잖아 0이 살렸기 때문에 0이 우리를 구했어 그쵸? 자 이건 손해 아니야 괜찮아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건 내가 살렸으니까 유튜브 올려줄게요 난 살렸으니까 유튜브 올려줄게 자 자